공병호 TV의 공병호 이창중님이 그동안 방송된 내용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출구조사 문제가 다루지지 않았던 점과 관련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출구조사가 갖고 있는 조작에 대한 증거물로서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복잡하지 않도록 결론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는 방송 3사 출구조사는 당일 투표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엉뚱한 출구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둘째입니다. 이것은 표본수가 늘어나면 표본집단으로부터 얻은 추정값이 모집단의 추정값 그러니까 선거로 이야기하면 최종결과 당락을 결정하는 최종결과의 최종값에 아주 가까이 접근한다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방송 3사의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런 표본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출구조사 결과가 최종값하고는 너무나 틀어짐으로써 바로 통계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대수의 법칙이란 통계학의 법칙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송 3사가 내놓은 추정값은 당일 투표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 추정값이 아니라 당일 투표에다가 사전투표를 더한 조작값이었다는 아주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당일 투표를 대상으로 하는 출구조사 추정값이 아니고 조작된 사전투표까지 포함한 그런 조작값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방송 3사가 내보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작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림을 보시게 되면, 21대 총선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첫 번째는 사전투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 253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해서 2321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42만 5천명을 상돌해서 그러니까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5명마다 1명에 대해서 출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표본수가 42만 5천명이라는 것은 선거를 제외하고는 일어나기 힘든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본조사가 500개 정도도 최종값을 예상하는데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대개 잘 된 표본수 500개의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같은 경우도 최종값을 예상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차가 대개 10% 미만에 머무게 됩니다. 그런데 42만 5천명 정도의 표본수를 갖고 있는 출구조사는 오차가 아주 적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뭘 뜻하는가 하니까 출구조사만으로 거의 정확하게 지역구 의원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의 그렇게 오차가 출구조사로 어떤 추정값하고 그 다음에 모집단 최종결과의 값하고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 출구조사는 정확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조사는 곧바로 총선결과다 그렇게 봐왔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구조사는 통계학의 법칙인 대수의 법칙 그러니까 표본수가 많을수록 표본집단에서 얻은 추정값은 모집단 그러니까 총선결과의 최종값에 아주 가까워야 된다는 그런 통계학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표본수가 무려 42만 5천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러니까 표본집단 42만 5천명에서 구한 선거에 대한 추정값은 바로 최종결과하고 거의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계학 법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출구조사가 내놓아야 마땅한 양당의 의석수는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당일 득표율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50.69% 미래통합당이 49.31%입니다. 양당사의 격차라는 것은 불과 1.38%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42만 5천명을 이용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50.69% 대 미래통합당 49.31%를 기본값으로 해서 약간의 변화, 오차범위 내에서 출구조사 값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음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3사가 내놓은 출구조사 결과는 입이 딱 벌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3성 지역구입니다. 미래통합당이 67석 퍼센테이지로 한산하게 되면 62.78% 대 37.22%입니다. 당일 득표율 격차가 1.8%에 비해가지고 의석수 격차는 25.56%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뭘 위반하십니까? 통계학의 법칙인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통계학의 법칙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값이 나올 수 있겠는가? 아마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등을 모두 고려한 조작된 선거 결과가 방송 3사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송 3사가 당일투표를 대상으로 해서 출구조사를 행한 결과는 절대 그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창중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방송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자료를 제공하시는 분은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방법이 없다. 이런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져 평생 뜨거운 맛을 봐야 할 것이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절대 그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당일투표율에서 1.8%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의석수 격차가 25.56%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건 통계학의 기본적인 대수의 법칙을 깨버린 것이죠. 단 한 500개 정도의 표본을 갖고라도 선거의 최종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대개 표본업자가 아주 작아서 상당히 정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도 이번에 조작이 행해진 중요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다.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어디서 받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당신들 어디서 받았느냐? 여론조사기관에서 받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모체에서 받았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통계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숫자는 정직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조작된 것이란 이야기죠. 누가 조작했냐?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